자 오늘 제가 네분과 함께 세분과 함께 4인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란라팡님과 크로형과 희삼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희삼이 왜요? 제가 안내방송을 한거 볼게 승객 여러분들께 승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차 우리 열차 이번역 종착지점이니 시청자 탑승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역에서 하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여 끝 어디서 내려야될까? 어디서 내릴까? 타임TV님 어서오세요 시청자 참여요 아 지금 이제 자리가 꽉 차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갑시다 초록색 늘 가던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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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리세요 늘 가던데 갑시다 어디지? 아 나 어디가고 있어? 내리면서 오피 차고 말고 다른데 차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래 아 좀 멀리 떨어져다 너무 뭐 차 타고 가는거에요? 아님 파밍하는거에요? 차 타고 갑시다 차 타고 갈라고요 그러면 차를 먼저 찾아야겠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기 오케 다들 하나 둘 셋 어? 한 명 이 없는 느낌인데? 난 누나 어 나 카사 이렇게 빨리 펴셨어 난 누나 어 어 어 차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차 있다 어 남쪽으로 하자요 아 북쪽이라든가 아 북쪽이라든가 버기라도 타고 가야겠다 거기 있어요? 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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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여기 사람이 하나도 안 내렸어? 근처에? 그렇네 안 내렸으면은 잠깐 팜밍하고 가는거 어디로요? 가자 그렇지 가자 차 타섰으니깐 어디로 갈까? 남쪽으로 가정 남쪽? 아 남쪽 안된다 어 여기로 그래 가 가 가 고고고 강북으로 가자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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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자 희삼님 운전 조심해요 저번처럼 또 어 아 박지앰 안돼 안그래 박지앰 안돼 또 청소 난리 났다 아 역시 가시아가 빠르다 잠깐 저기 비행기 라인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비행기 라인? 어 그런가? 그럼 여기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건너서 가야겠네 그러면 어 가야겠다 밟아 밟아 어이 뒤에 남자아저씨 뒷좌석에 남자님 어이구 잘생기셨는데 오빠 어? 내려도 되려나? 하하하하 내리고 싶어서 썼어 안돼 세워드릴까요? 안돼 안돼 어? 자 달려 어이 뒷좌석에 한 번 앉아볼까? 어? 뒤에 못 앉잖아 왜 뒤에 못 앉지? 3인승이야 이거? 4인승 컨트롤 3 아니 컨트롤 3 됐다 어이구 아저씨 아이고 형씨가 잘생기셨구먼 어? 왜 말이 없어 역시 빡빡이는 빡빡이는 역시 빡빡이가 왜 빡빡이는 빡빡이가 왜 빡빡이 너무 내가 선입견을 가진 형 그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야 형 지금 빨리 시 모든 모든 분들께 사과해야돼 어? 모든 어떤 분? 어 진짜 형 위험한 발언이야 굉장히 그런가? ав satisfy 히iszί아 언제 또 오토바이 지금 độ KNOW 시 Berg 뭐 아 너무 원래까말고 안쪽 깊숙이 안쪽 깊숙이 오 오 나사에 대성이 엄청 weeks 나 프리메 시작 4인 7 주변 조심하구요 4인 키우에요 4인 키우 혼자 안다냐 애들 아니 뭐 시작부터 카구팔이 나와 오오오 진짜? 어 시작부터 군용조끼 어 야 여기 좀 많다 어 좋은거 많이 나오다보네 뭐야 여기 거 가져가 거 뭐냐 뭐뭐뭐뭐 스카 스카 어디어디? 형인데? 알았으나 간다 내가 간다 찾았어 형을 딴 거 먹어 초록색의 스카이랑 스카랑 뭐야 저거 이름 까먹었네 군용조끼 이랩 있어요 군용조끼 이랩? 어 1층에 1층 2층에 어 찾았다 경찰적으로 다지 내역 완전 여러분 주변 경계하시고 어 난 누나 난 누나 나니나 팡님? 수수가 좀 나오고 하셨는데 어 바로 대답해 바로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 어 나인데 SK에서 있어 아 내가 이거 먹을래 그냥 저 갈게요 아 그래 얘 총 2개 소총 2개 써 난 누나 일로와 난 거 먹어야지 네비 이리 다 뭔 천냐? 뭐라고? 더 많이 막아줘요 제가 있는데 총 소총 2개 있어요 난 누나 총 없어 일로와서 먹어 혹시 퀵패드 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퀵패드가 아니구나 퀵패드 뭐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퀵패드? 퀵패드 뭐지? 나도 나도 헷갈렸어 퀵패드가 뭐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되게 그리운 이름인데 퀵패드 어? 뭐였지? 퀵패드?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퀵패드가 뭐지? 퀵패드 뭐지? 퀵패드? 여기 스캇 또 있어 퀵패드 이쪽 마을에 올 확률 높으니까 다 주위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요 석궁을 벌어야겠다 네가 도저히 의미가 없다 한 조각 퀵패드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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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남타 남쪽으로 내려와 봐야겠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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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다에 버린 건가 흔하잖아 그래 이제 암취가 많이 주는건가 이제 그냥 쓰는 사람만 쓰는 총이잖아 이제 어 문화는 그런 취급이구나 고인됐구나 어 홀로 된다 어울래 어 여기 레드 도트 있어요 하실까 아 아 주워 줄까 레드 오프 아니 레드 도트는 괜찮은데 역시 스코프 스코프 나드 있으나 없으시 그래 아카의 9 8회지 아카카 98 이지 어 칼 98 이지 어 카구 파일 어 그럼 줘야 겠어 수직 손잡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저 있어요 5 5 나 지금 스카 지금 완전체 했어 완전체라고 어 스카 완전체 하밍 잘했네 코프 스코 빼고 해보자 m16 예비군 총 얘대ake 그지인데 아니 Eff 트랜 게 없는데 뭐가 털 게 없냐 또 진짜 아 아 혹시 경찰 조기 이에 필요하신 분 관 vic 오케이 어이구 자 레드 도트 필요하신 분? 있습니다 저 레드 도트 저요 아 그럼 챙겨놓을게요 네 스크스 있나 또? 어 전방에 저기 150쪽에 적군 한마리가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대략 한 500m 거리에 혼자 있는 띠용 참 많잖아 가까이 한 번 나 보고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봤어 150? 어 150 잡으면 좋을텐데 그럼 쟤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한 놈 있는데 잡을까? 잡을 수 있어요 맞아 믿기일 수도 있어 믿기라고? 저렇게 멀리 있는 미끼라고 저기 아 기다려봐 그쪽으로 가볼게 에스 이쪽이야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여 집이요 찍어왔어 응? 뭐가? 지도에 찍어왔어 그 집에 있다고 아 저 집에 있다고? 너무 멀어 잡을 수 있다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아 스코프 가져오시던가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다 턴거 같은데 뭐가 없는디요? 이동해야 하나? 석궁로 벌써 세 번이나 발견했어 무섭다 저희 저는 잡을까 그냥 있는 것이 없어 있는게 없다 진짜 여기 칠탄 많은 분 어? 뭐라고요? 칠탄이요? 네 저 115개 있어요 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 AK 50개 50개 AK면 60개는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스코프 필요하시다고 오 스코프 차웠어요? 아니 홀로그램이요 홀로그램이요 눈물 다 터렸네? 이제 없다 진짜 미러닝 다 뒤진건가나 네 먹은게 없어 먹을게 없어요 진짜 뒤질만한 곳은 다 뒤진거 같지 이동하자 뭐 없다 이동은 어떻게 갈거에요? 차타고 갈거에요? 걸어갈거에요? 차타고 가야죠 일단은 차타고 가야죠 음 어딨냐 내 마 저 지도에 쪼버놓은거 아니야 저거 미미짱니 어서와요 아 뉴크사신 뉴크사신 뉴크사신이나 있나? 뉴크사신이나 정말 간만에 보는 드는 또 이름 어? 차가 어딨더라 이쯤 있었는디 아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없죠? 음 괜찮아 염 야잇 아 뉴크사신 어떻게 또 여기 또 어떻게 갔어? 유튜브 또 아프리카 버리고 왔는데 어? 아 니 보자 자 차를 가져갑니다잉 주변 앉아서 확인 좀 하고 어? 왜 뭐있어? 이게 앰포 있는데 앰포 드실 분 아 나 이미 나 이미 딴거 있어 아 아 스카 있어 스카 타시구요 자 얘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어? 찻소리야 아 나 나 나 나 님들 탓에 연 거의 없어요 내가 먹어봤어 어디 가게? 거의 먹었어 내가 먹었다고 내가 먹었다고 이게 그래? 어디 가긴 뭐 파밍은 더 해야되고 뭐 없는데 어디로 가 진짜 아 아래쪽으로 가봐야죠 아 애매한데 나 가옵니다잉 없어 우리 야스나야 야스나야 외곽쪽으로 갈까? 찝어봐 애들 있겠지만 어 있을거야 무서운데 그럼 형 저쪽에 집 집에 한놈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왼쪽집 11시방에 ίorth 지는 집인데 이미 털고 나갔으러 가게 높아 여기 다 털었겠지 어? 차소리가 한다는 거죠?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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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피엔터피엔 싸와 싸와 싸와보려 싸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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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쪽 쏜다 쏘러 쏜다 쏘러 쏜다 어디 싸워봐라 싸워봐라 아 싸우지마 아고 말리갔네 말리갔네 맞추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그냥 총알만한 그냥 버리고 있는 압미데이 아주 위험한 곳인지라 여러분 여기부터 위험한 지역이니까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럽시다 사는 안전하게 잘 주차해 그래서 품이 등을 써있어 2인 1조 2인 1조로 지부가 3인 1조 4명이서 다 들어가야 되는구만 어 그래? 그래 다 싹 다 이제 싹 다 싹 다 털어버려 내 앞에 간다 난 대장이니까 어 다 뛰어 싹 다 뒤져 부러 여기 구급상자 내가 먹어야지 12개지 한 더 먹고 됐어 분명 이쪽에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조심해서 다니도록 갑시다 깜짝이야 숨을 때가 기색당하면 좀 곤란한데 옥상이 없네 또 아 가방 레벨 1짜리야 나 지금? 어 근처 총소리 어 근처 총소리 여기 뚝배기 2렙이요 3층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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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 어디지 안쪽이야? 어 저 무엇이냐 이? S 이쪽에 싸우네요 나도 나 나 안 쫓아다야 되나 나도 나 절절절절 가방이 이래 더 어디 어디 나에서 3층 에 감사합니다 밖에 경계에 있다 다음 아파트로 가자 이제 없다 1층에서 볼게요 다음 아파트 다 같이 이동합니다 아 이제 이래 2층 합시다 거거 무무무 집에 경기 사주 경기 사주 경기 한 분이 아직 건물 안에 계시는데 난 누나 예 난 누나 여긴 전쟁터 야 뭐야 아이디어 튀어나지 아이 담보 빠지 어 여기 차 있어 차? 아니 여기서 먹어봤자 소용없잖아 어 건너입니다 여기 문 여겨 있는데요 네? 어디요? 아파트요? 지금 여기 네 아 그렇네 뭣이? 예상 있었어 어디로 가 그러면 또 곧 있으면 또 움직여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파밍했던 아파트로 돌아간 다음에 뭐야 원 어디로 슬피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은 판단입니다 군대장님 우리가 사주 경기 할 테니까 형이 작전 좀 짜봐 여기 근처에 지나가는 흠낙이 어이 이게 뭐야 또 어니 이건 또 무슨 야 어디서 콩알 터지다 콩알 터지다 자 탑시다 아 아예 둘 다 운 풀리고 있어 시사님 4 여 오세요 도망쳐야 되요 아 가세요 어차피 지금 아크가 타고 아 어디 가게 에 더 위험하다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아 아 아 아 말한다 뭘 빨리만 빨리만 해주다 이거 어 빨리도 알아챈다 참 어 아니 받은 부채 치고 나서 말하면 어떻게 빨리 알았을 때 말이야 에 어 차 소리가 더 들리는데 오 맨 앞에 멋있다 으 으 으 아 진통제 있다 진통제 에는 나라로 맞고 로 으 으 으 으 밖에서 경계가 봐야 되나 이거 아 다 턴 것 같아요 이더 으 으 으 으 으 으 1 Aaron X 7 açıl from 응 으 부속 땅 건너페이는 집으로 가봅니다 이 오전은 홀로그램 조종이 있고 없었고 앞서 나올 것 같아 뭐가 어 아싸 이럴 키티 10개 지가 없네 어 나 의료 여기 하나 더 있어 이럴 키트 드실 뿐 나 목표가 아 아 으 강달 의료의 기타가 있어야 합니다 어 잠깐 나도 인벤퓰 인데 란 누나 의료 그 있어 응급서치 키트 난 누나 내 말 들려 다른 분이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난 누나 5 아 그래 제가 갈게요 나는 없이 내고 나는 없이 내가 안들 역시 따로 아 그래 안들리는 줄 알았어 자 이쪽 집에 있습니다 먹으세요 그냥 야 4 뭐라고 근데 붕대 아니야 풍대 안표에 라는 아 저는 괜찮습니다 풍대 몇개 인데 난 누나 으 붕대 몇개 있어 없어 없어 아 써 여우자 드셨어요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도려 뭐야 한 명도 스크롤 뭐 지나가 46 명이 나왔어요 위기 위기 짱 박해 쎄 이제 땐 이 집으로 와 크라 저쪽 합시다 위험해요 너무 진짜 누나 백해 누나 백해 그렇지 그렇지 집안 오면서 문 닫아 문 닫아 다 너의 문 닫고 할게요 오면서 이 문 닫았고 아 아 아 아 여기다가 하는게 아니라 님들아 아 여기 나가면서 나가면서 나가 저쪽으로 가 한 문 쳐 있어 나오면서 닫으시고 문 그리고 차 너무너무 너무 티가 나게 이제 차 전체 차 너무 티가 나게 해도 돼 저기에 사랑이 있구나 하고 안 들어오지 이제 그런가 거기서 이제 들어온 애들이랑만 싸우면 되요 오케이 자 저 1층 맞겠습니다 1층에 저랑 한번더 아 여기 한가운데였구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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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처에서 충소리 들어와 들어와 문 닫고 후기를 너무 잘했어 저저저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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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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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가야지 란누나 이리와 란누나 여기서 나 있는데 서봐 란누나 제발 자 여기 서서 여기 여기서 들어오는 애 쏴주게요 내가 여기로 어 애매 모호 하시 반영과 여기 이 여기 문 들어오는 따지요 내가 뒤에 보 있으니까 어 희산 님의 에너지가 없다 표시되지 음 에너지인데 아니요 그래 너무 아냐 우리가 이식 달아서 그래 어 아 그렇죠 진짜 형 고맙다 형 덕분에 왜 왜 아니야 아 46 41명 나왔어 맵이 이렇게 조금만 돼 에허 드랍이 쪽으로 오는데 2 얘기 안 하세요 설마 까라 틀지 않아 설마 설마 불안 느낌과 우리 머리 위로 떨어트리진 않았겠지 설마 진짜 설마 제발 살짝 보고 와야지 왜 아무것도 안 떨고냐?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처에 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 떨어졌어요 망했다 망했다 망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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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차소리 저 멀리까지 가는데 아 저 앞에 떨고 났네 보여? 찝어줘 어디 위치 30 그냥 한 2쯤이에요 2쯤에 떨어졌어 괜찮아 오히려 잘됐어 미끼를 쓸 거에요 딱 좋은 거리야 아 무섭다 슬슬 와이네 숫자가 숫자 팍팍 숫자 팍팍줄 팍팍 아 가드레일이 맞고 있어 차고 적용해 뭐 야 우리 여기 안전지역 벗어났다 참고하시구요 저거 먹고 올까? 안돼 빠르게 빠르게? 어 총 총으로 들어온다 아 깜짝이야 dash 어머 여주에게 근처에 차소리 아냐아냐 돌아가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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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헤우헤 Souls wraparm inclusion 아찔으로 돌아갑시다 아링 하고 있어 짐이 나서랑 한 번씩 걸 그랬나 늦어서 늦었어 탄던 제거 아 자 좀 더 나갈 준비 하시구요 3초 뒤 30초 줄 나갈게요 아 으 깝깝 공락했네 지출은 역세권이 아니라 저기면은 너무 아 망했네 맘에 형 나 연막해 6개 있어 9개 싸우고 그래 왜 이렇게 많이 죄송하냐 연막탄 필수니까요 인자 자 뭐 류크 사신이 언제 나갔지 생각해 나갈 준비해야 되요 님들 까리까리 그 뭐 저 진통이 됐음 다 드시고 가자 이제 가야 되요 으 으 안되겠다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하나 쓰러져 있어 어떻게 형 돌아가자 위험해 여기 가야되 가야되 여러분 가야되요 가야되 가야되 음 어 죽었어요 앞에 있는 경제 지금 경계 어 195쪽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고 딴 해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이야 쏘면 안되나 나 누나 쓰면 안되네 난 나 외마하면 쏘지마 하하 저 좀만 더 앞으로 좀 해가 빌리네 앞에 수풀 쪽에 숨을 싹시다 그는 쪽으로 그는 쪽으로 이상 나오셔야 되는데 아 나왔는데 어 주변에 애가 있어서 애가 있다고요 어머니 드릴게 나와요 위험해 님들 뒤쪽 조심해요 한명 한명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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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나 바위 뒤로 숨어 나누나 한 대 맞았고 아이쉐트 에스 이쪽 에스 이쪽 에스 이쪽에 엎드렸어 에스 이쪽에 야 찾았는데요 어 살았다 뒤쪽 조심 한마리 더 가요 어 말이라고 해버렸네 괜찮아요 뭐 어 형 조심해 형 조심해 아 형 짜온다 최고다 형 일단 희사님은 여기서 아 더 안되겠구먼 야 걸어왔어요 기어왔어요 나한테 아이템을 주려고 너무나 행복한 것 일단 나 바위 뒤에 숨을게 아이템 해보 아니 형 거지가 다 있나 거지가 다 있대 스코프도 없어 어떡해 뒤쪽에 있는 시체가 아마 8배율 있을거에요 아 저희도 위험해 아 저거 죽음을 무릅쓰고 먹으러 가야겠네 NW 쪽에 형 이거리면은 어차피 스코프 필요 없어 NW 쪽에 적군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있는 편이 낫지 제가 나 치료 좀 먹을게 예 싸운다 싸우기 나쁘게 자 우리 서 자 우리 천체 기어갈게요 서쪽으로 란 누나 기어갈게 기어서 Z 누르고 기어서 Z Z Z Z? 어 아 형 빨리 갔다와 왔어? 아 지금 따라가고 있어 아 아 위험한데 슬슬 연막을 깔 타이밍이 왔나 내가 먼저 갈게 잘 가해주면 흰색은 안 안되면 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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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래 저 앞에 수풀이 있다 저기 숨어있다 왼쪽 오른쪽 주식님 수풀수풀 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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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숨을게요 저는 오른쪽에 자동 자동차 근처에 한명 있는거 뒤에 뭐야 잠깐만 아야 아 왜그래 왜그래 왼쪽 왼쪽 자동차 근처 자동차 안보여요 어 너 뭔데 저기 근처에 어 됐어 오 14명 2 2 2 2 2 2 2 2 2 4 형 나 나 위치가 좋아 나 지금 내 위치는 좋은데 형 위치가 안좋아 내 주변에서 총소리는 들렸는데 너 젠제님 숲안에서 숨어있다가 가까이오는 애들 쏘던가 아니면 경 엎드리는게 낫겠다 그래 맞아요 엎드리는게 낫겠다 형 응 아니다 아직 괜찮은 우리 위치좋아 이길수있어 어 알았어 차쪽에 차쪽에 아직 한명있고 형 다음차를 때 연막 다 깐다나 알아둬 연막 깔아줄게 네 차잡고 연막 깔았어 형 야 30쪽 까봐 30쪽 30쪽 알았어 어 30쪽에 한명이 안보이는데 저 건물에서 쏘는건가 그 제 선.. 선광탄소리 건물쪽에 있어 형 건물쪽에 있어 건물쪽 연막 닦아야겠다 나이스 오 개그 와 어떻게 잡았어요 연막 덕분에 아 역시 역시 팀플레이 보석 맞는구나 그걸 형 N 이쪽에 내가 또 신들린 무깅을 펼쳤죠 형 N쪽 오케이 나이스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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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연막 잘 깔아줬지 쩔지 아 최고야 형 어떻게 프라이팬콤보 잡았었는데 깜짝 놀랐잖아 넘나 신기하다 형 형 뛰어올거야 나이스 나이스 야 4인캐 처음 이겼어 야 야 최고다 최고 야 이겼네 야 씨 쩔어 쩔어 야 자라였습니다 아주 아 아 아 아 즐겨준다 연막 연막이랑 프라이팬콤보 연막이랑 프라이팬콤보 연막이랑 프라이팬콤보 진짜 아 최고다 근데 그걸 맞는 애도 참 바보다 진짜